쪼꾸미가 쪼꾸미가 이렇게 쪼꾸미 하냐? 커야지 한마리 잡았습니다 쪼꾸미 워킹 갯바이 쪼꾸미락실 가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아 이게 아주 뭐가 안 맞습니다 아주 요즘 아까는 비가 안 와서 괜찮겠지 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봐야겠어요 일단 현장 가서 오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출발을 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워킹 쪼꾸미락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저번에 슈트 봤어요 다시 한 번 또 왔어요 2차 출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대충 챙겨 반반에 갯바이 쪼꾸미 갯바이 낚시를 하러 왔어요 아시아 프로티비 GF입니다 오늘은 짬 낚시로 여창리 갯바위에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썰물 시간대에 주꾸미 낚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처음으로 갯바위 주꾸미 낚시를 하러 왔어요 오늘 사용할 낚시대는 762 리듬 라이트 그리고 닐은 2500번 원줄은 플로팅 3호 이제 좀 목줄을 매갖고 왔어요 아마 제 영상에 좀 소개된 게 있을 텐데 지금 여기 그 줄을 라인을 꼬아서 좀 애기가 좀 물속에서 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40cm로 해서 이렇게 버림봉돌 채비로 해서 주꾸미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방부터 아이참 타이렉트로 한번 해봤어요 5 차psilon 너무 잠이lyurs 허허 다스 바닥이 엄청 벗견래요 각각 앞쪽beiter과 터비가 있어서 걸려서 그만한데, 그게 중요한데 저쪽에 안 붙어서 이쪽에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... 멀리 빠르네 빨리 상탈 알렸어요, 상탈 자, 한 마리 걸었다. 아, 한 마리 걸었다. 아, 한 마리 나온다. 아, 한 마리 나왔어요. 나왔습니다. 아니, 나 왜 쭈꾸미가 이렇게 쬐끔하냐. 커야지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바로 앞에서 나오네요. 이야, 바로 앞에서. 바로 앞에 있네요. 어제 집이 바로 멀리에서 끌었는데, 멀리서 온 게 아니고 멀리 쳐서 중간, 앞에서 한 15m, 20m? 거의 등이 들어오네요. 아, 좀 큰 놈 좀 한 번 잡아 봐야 될 텐데. 자, 이거는 백동으로 한 번 바꿔봐야 될 텐데. 한 번 저쪽 가서 한 번 해봐야 겠어요. 이렇게 좀 흐뭇하지 않나? 아, 이렇게 좀 나오죠. 아, 그냥 펜쳐. 어우. 아, 진짜. 아, 그냥. 아, 그냥. 오 떨어졌다 어유 떨어졌다 아이씨 , 닦았어요 아기를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부가 10마리인데 10마리 잡을려나 걱정되네요 자 이번엔 또 이 칼라로 또 바꿨어요 이번엔 저 멀리가서 한번 던져보고 와야겠어요 나오나오나오나 한금더 하고 있는가요 인터넷에 인식을 준비했어요 엉덩이 중 엉덩이 중 아 아 아 어 포인트 이동을 했어요 하하 저쪽 그 섬 쪽에 섬 쪽에 좀 한참 걸어 들어 갔었는데 안 나와 가지고 자리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찬미포구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우 야 쭉 땡겼었는데 오징어 인가 오징어 쭈꾸미 아 아 아 아 아 아 물도 다 들어왔고 낚시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하하 오늘은 저거 오래전에 해보고 좀 갯바위 워킹 쭈꾸미 낚시를 해 봤는데 하하 꽝은 면을 딱 한마리 야 기막힙니다 딱 한마리 잡고 말았어요 하하하 두 종류를 갖다가 한마리 잡았습니다 한마리 세상 기막힙니다 아주 퀵 오늘 두종류 워킹 주꾸미낚시에서 한마디밖에 못잡았어요 그래도 꽝만 면했네 꽝만 아이고 이거 웬쩐일이게 참 귀엽네요 귀여워 방생하겠습니다 이거 방생 가 인마 가 가 먹물 쏘고 막 쏜살같이 들어가는구나 오늘 날씨도 좋고 썰물 시간대에 맞춰서 주꾸미낚시를 와봤는데요 생각처럼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주꾸미 한수로 꽝만 면하고 지금 만조때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애기도 여러 번 벗고 가면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만 한마디밖에 무채 없어요 그래도 주꾸미 얼굴만 보고 갑니다 아 좀 민망하네요 주꾸미낚시 와서 한마디밖에 못잡고 가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해봤고 또 그냥 얼굴만 한마디 얼굴만 보고 또 방생하고 그리고 철수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네요 날씨도 좋은데 생각처럼 나오진 않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포티비 지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꾸미 한마리요 아우 창피합니다 아우 바람이 너무 분다 사람 터졌어요 오오오